안녕하세요. 어미쌤입니다. 오늘은 드래곤볼 GT 엔딩이라는 노래를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거는 카피데롬 사이트에서 받았어요. 연주해보도록 할게요.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났다 악보는 더 있는데 일절만 하는건가 보네 아무튼 뽈랑 그럼 나도 여기까지 할래 악보는 이렇게 많은데 사실 악보가 지금 카피가 아니라 잉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잘 못봤어요 뽈랑 여기까지 안녕